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167번과 168번 지문 살펴볼게요 예 버트런드 러셀이 쓴 글이네요 새로운 희망입니다 바로 변화하는 세계를 위한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글 자 바로 보면 보십니다 도즈 후 리브 노블리죠 이 꾸며 줘야겠죠 묶어서 도즈 를 꾸며 줍니다 고귀하게 저 고귀하게 고귀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자 그리고 이브 니프 절이 삽입이 되어있네요 이브 니프 인데엘데이 대우 리브 압 스퀘어의 자 이브 니프는 비록 뭐뭐 일지라도 줘 자 비록 뭐뭐 일지라도 에 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삽입이 됐죠 부사고가 자 그들의 시대에 그쵸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 있는 고개에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시대에 그들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앞 시큐어리 하게 되면은요 얘가 지금 에라이가 붙어서 부산데 그냥 앞 시큐어리 무슨 뜻이냐면 1번이 얹노은 이에요 얹노은 얹노은이 무슨 뜻입니까 무명의죠 무명의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모호한 이에요 모호한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마 1번 뜻이죠 그들이 아주 무명으로 살아갈 지라도 그렇죠 그들의 시대에 무명으로 살아갈 지라도 그렇게 고개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동사가 need not fear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need not fear that 데디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데디아가 뭐예요 그들이 will have lived in vain 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헛되이죠 헛되이 살아가게 될 거다 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시죠 자 썸띵이 라디에이트 한대요 이게 내뿜다죠 뭐로부터 from their lives 그들의 삶으로부터 무언가가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근데 그 무언가가가 뭐예요 예 바로 뒤에 나오죠 썸띵 썸 라이트죠 어떤 빛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썸띵이랑 동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that shows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줘요 길을 보여주죠 누구에게 그들의 친구들에게 길을 보여줘요 또 그들의 이웃들에게 길을 보여주죠 그리고 아마도 또 누구에게 길을 보여줍니까 long future ages죠 아주 긴 미래의 세대들에게 the way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right 빛을 그쵸 그들의 삶으로부터 뿜어낸다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I find 자 find 여기서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동사 목적어가 뭐예요 many men nowadays 자 이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인데 제가 여기까지 밑줄을 쳐버렸네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oppressed with죠 oppressed with oppressed는 억압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압박감이나 우울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박받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뭐에 의해서 뭘로 압박감을 받아요 sense of importance죠 importance가 아니라 importance예요 이거는 이제 무기력감이죠 무기력감이죠 그러니까 무력감 무력감으로 아주 고생하고 있다 그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또 뭘로 고생을 합니까 예 지금 with a sense of importance 그리고 with the feeling이죠 감정으로 또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감정입니까 데디아가 또 꾸며주겠죠 어 데디아에 또 보니까 또 삽입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in the bestness of modern society죠 예 아주 광대함 현대 사회들의 광대함 속에서 there is nothing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동격에 되시네요 이게 지금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뭐에 대한 어떤 것이 없어요 importance죠 중요한 어떤 것도 없다는 그런 feeling으로 oppressed 되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 중요한 어떤 것은 또 뭐예요 뒤에서 또 꾸며주죠 that the individual can do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것도 없다 그쵸 중요한 것이 어떤 것도 없다 어디에 바로 현대 사회의 광대함 속에 그쵸 그러한 이 감정 그 감정으로 oppressed 이제 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자 this is a mistake 이것이 실수래요 그쵸 이것이 뭐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잘못입니다 자 개인들은 그죠 개인들 근데 어떤 개인입니까 if he is filled with love mankind죠 자 이 푸절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에요 자 그가 be filled with love 뭐뭐로 가득 차다죠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인류에 대한 사랑 그쵸 인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이게 브래드스죠 브래드스 오브 비전 바로 이 폭 넓은 비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브래드스가 이제 넓이를 말하는 거니까 그죠 폭이나 넓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용기와 용기로 또 가득 차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and 다음에 endurance 인내죠 인내로 가득 차 있다면 면이 되겠죠 있다면 여기까지 if 에 다 걸리는 거죠 그가 개인이 있는데 그 개인이 만약에 가득 차 있다면 인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폭 넓은 비전과 용기와 그리고 인내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개인이 can do a great deal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주 세상이 복잡하고 그런데도 개인은 고상한 삶을 살면서 어떤 그러한 썸 라이트 빛 그쵸 훌륭한 빛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빛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정도 보시고 자 168번 보도록 할게요 168번 조금 어렵습니다 자 웰링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해진대요 뭐 한다고 말해집니까 선택했었다고죠 여기가 현재죠 시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완료 부정사는 한 시제 이전이니까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웰링턴이 지금 말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선택했었다고 뭐를 선택했어요 그게 officers 이게 뭐예요 바로 장교죠 장교 장교를 선택했었다고 말해지는데 뭘로 선택을 합니까 바로 그들의 코와 친 턱으로 장교들을 선택했대요 재밌네요 그죠 자 더 스탠다드 포뎀 인 노즈 자 그들 바로 장교들이죠 장교들에 대한 표준이죠 뭐에 있어서 코에 있어서의 장교들에 대한 또는 장교들을 위한 표준은 must have been 뭐뭐였었음에 틀림없었다죠 must have pp는 뭐뭐였었음에 틀림없다입니다 자 뭐였음에 틀림없어요 다소 높았음에 틀림없다 얘기죠 그쵸 자 to judge by는요 뭐뭇으로 판단해보건대 정도가 돼요 뭐뭇으로 판단해보건대 자 뭘로 판단해봅니까 더 포트레이트죠 뭐에 오브 더 듀크에요 자 이때 더 가 붙었죠 듀크 앞에 듀크가 원래는 공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공작을 얘기하는데 아마 웰링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더 듀크는 웰링턴이에요 이 웰링턴의 추상화로 판단해보건대 그 장교들 있죠 코에 있어서의 장교들에 대한 기준이 뭐였어요 다소 높았음에 틀림없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no doubt 확실히 아마 뭐 둘 다 돼요 확실히 아마는 뜻이 다르잖아요 근데 no doubt는 둘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아마 확실히 그는 made alone says 이게 참작하다죠 참작하다 감안하다 그는 아마도 참작했을 것이다 감안했을 것이다 anyhow는 anyway와 같은 뜻입니다 어쨌든 by this method 이러한 방법으로 he got 그는 얻었죠 사람을 얻었죠 어떤 사람 he wanted 그가 원했던 사람을 얻었다 좀 의역하면 구했다 정도가 됩니다 자 몇몇 사람들은 however 걸어붙어야겠죠 그러나 may think that that year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생각할 수도 있다 바로 그가 would have done better 그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거죠 여러분 요 부분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would have pp는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에 지금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투부 정사는요 이 가정법 과거 완료에 if절 대용 옥구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to have let the mouse be the deciding test를 갖다가요 if절로 풀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 he had let 하고 뒤에는 똑같이 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가 만약에 그 입이 그죠 입을 뭐가 되게 했어요 목적어 다음에 l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바로 결정적인 테스트 테스트는 시험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시금석 즉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준 그래서 그가 그 입을 결정적인 기준이 되게 한다면 그는 더 잘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웰링턴 이 사람은 코를 기준으로 했죠 그리고 친 턱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몇몇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저기 뭐야 코가 아니라 입을 또 마우스 이것을 갖다가 결정적인 기준이 그죠 시금석이 되게 했더라면 더 좋았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계속 봅니다 the lines of one's nose 어떤 사람의 코에 라인은요 are more or less arranged for one at birth 그러니까 이 코에 라인이 more or less는요 거의예요 거의 거의 are arranged arrange가 정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 있죠 정렬시키다 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코에 그 라인이 정렬되는 거죠 정해지는 거예요 그쵸? for one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 코에 라인이 정해지는데 언제 정해져요? 언제 정해집니까? at birth죠 탄생 때 정해지는 거야 이 코에 라인은요 그쵸? 자 계속 봅니다 even if a baby alive in the world with a roman nose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한 아이가 도착했어요 세상에 도착한 거죠 뭐를 가지고? 로만노우스는 로마코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매브리코를 말합니다 매브리코 여러분 매브리코 아시죠? 코가 이렇게 좀 튀어나온 이 코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한 아기가 이 매브리코를 가지고 세상에 도착했다면 그쵸? 세상에 나왔다면 그는 might smash it up in childhood 그는 어린 시절에 그 코를 부러뜨렸을 수도 있죠 그쵸? 그리고 그것과 함께 his chance of military fame인데 군사적 fame이니까 명예 정도가 되겠죠 군사적 명예의 그의 chance 하게 되면 가능성이죠 가능성이나 기회인데 여러분 요 문장 좀 이상하죠 예 이 지금 주어동사가 동사가 없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가 지금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군사적 명성의 가능성 또한 어떻게 됩니까? would be smashed 그쵸? 예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계속 보시면은 자 this 이게 주어죠 그리고 커머 커머는 항상 거로로 묶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너도 나에게 동의할 것 같은데 이것이 would be unfair죠 아주 불공정하다는 이야기죠 코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가 그 매브리코를 가지고 태어나갔고 그쵸? 어린 시절에 그 매브리코가 완전히 그렇게 사고가 나서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장래에 미래에 그러한 군사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이 코가 예뻐야지만 이 장교로 택함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웰링턴 이 공작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코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글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